0126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dc입니다. hdc 은 은 동사는 2018년 인적분할됨에 따라 투자, 브랜드 수수료, 경영자문 수수료, 배당수익, 임대수익 등 지주회사 사업을 영위 동사의 건설부문의 hdc 현대산업개발, 주 hdc인콘스, 주 hdc랩스, 주 가있음 유화부문의 hdc현대EP, 주 는 석유화학산업으로부터 pp, pe 등 주요원료를 조달하여 자동차, 전기 슬래시 전자, 소비재 및 건설 산업용 용도에 특화되어 있는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 공급하는 포부문 사업을 영위, 기업개요 대시 2018년 5월 hdc와 hdc 현대산업개발로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 동사는 투자사업부문 및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영위 대시 유상증자를 통해 hdc 현대산업개발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요 종속기업으로 편입, hdc 현대산업개발은 건설사업부문, pc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을 영위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hdc 현대산업개발, 주, hdc 현대입이, 주, hdci 앤콘스, 주, hdci 파크몰, 주, hdc 랩스, 주, 등을 보유 재무 대시 건설 부문의 기성 실적 확대와 함께 유화 부문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악기 및 유통 부문도 성장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율 상승으로 지급 수수료, 무형 자산 상각비 등의 판관비 감소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국내 건설 투자 부진 등으로 건설 부문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에 따른 유화 부문의 수요 증가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7월 20일 12시 35분 기준, 장중, hdc의 시가 총액은 3,53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hdc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424위 입니다. hdc의 상장 주식수는 5,974만 1,720 한 주입니다. hdc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hdc의 퍼은 5.2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5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64.1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8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만 4,094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1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1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13배 45,5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2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 447억원, 3687억원, 158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913억원, 2,302억원, 370억원입니다. hdc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9번지 87%이고 유보율은 1,406.8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8.37이며 전일 대비해서 0.13 더하기 0.0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0.57이며 전일 대비해서 6.85 더하기 0.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c의 2023년 7월 20일 12시 35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9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930원보다 20원만큼 하락합니다.